경또야, 밖에 날씨 너무 좋다, 그치? 그러게, 이런 선선한 날씨에 너랑 같이 있다니 행복해 아침이라 그러지 참새가 지저귀고 있어 마치 우리들의 데이트를 축복하는 것 같지 않니? 인또야, 고마워 경또야, 내 옆에 항상 있어줘서 고마워 오랜만에 공원에 나왔더니 또 이 커플들이 있잖아? 오글거려서 제대로 쉴 수가 없네 못솔마녀? 아니, 못솔마녀가 또 여기에 왔어? 흥, 너희들에게 저주를 걸어야겠어 오글거림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내가 절대 남친이 없어서 못살게 구는 게 아니야 못솔, 못솔, 못솔 반세! 이 저주는 너희를 이상한 방으로 순간이동시킬 것이야 단, 거기서 버튼을 찾지 못하면 절대로 탈출할 수 없지요 경또야 경또야 미또야, 안돼! 내 손을 놓지마, 알았지? 경또야 뭐야, 여긴 어디지, 경또야? 어이, 여기가 어디야? 안돼, 마리의 저주에 걸려서 이상한 방으로 와줬어 아, 안돼 이 탈출 버튼이 있어야 우리 나갈 수 있대 어, 어떡하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어, 일단 탈출하자 아니, 그런데 많이 웃기네 자기가 못솔인 게 우리 탓이야? 어, 진짜 어, 어, 어 10단계에서 23단계까지 있나봐 으으, 마녀, 가만 안 둬 으으, 들어가자 오잉! 웰컴 투 파인더 버튼 어떻게 해 여기서 뭘 찾는 거 버튼을 찾는 건가봐 버튼? 음... 여기 버튼이 어딨지? 어, 여깄다! 어디? 여기 숨어져있어 여기 어, 이게 뭐야 이거? 어, 색깔 똑같이 해서 몰랐어 와! 어, 열렸다, 오픈 어허허허허허허 재밌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어, 이거 재밌는데? 마녀한테 고마워해야겠는걸? ever 손님이 저주가 아니라 완전 꿀잼이잖아 그러게 오오, 이번에 버튼이 어딨을까? 어? 나 찾았다! 여기는 의자 밑에 있어 와... 와... 와, 이거 색깔 똑같아, 이거 어떻게 찾아 승~! 피자istä Battle 어이, 쉬운데? 근데 너무 재밌다 우와, 사막이다 사막이야 shady. 피라미드 있고 선인장 있네 어 어딨지? 어 이것도 왠지 색깔 비슷한 거 있을 것 같아 잘 찾아봐야지 어 확대해서 봐야겠어 맞아 나도 1인칭으로 한번 확대해서 봐볼까? 어 여깄다 여기 선인장 뒤에 있었어 어디 어디? 여기 탈출 선인장이 홍났네 우와 여긴 터널이야 여깄다 여깄다 어디 어디 여기 터널에 쉽다 쉬워 어 근데 이거 저주가 아니라 너무 재밌어서 큰일이네 우와 이거 어떡해 너무 안 보여 어 여기 찾았다 바로 찾았다 어 뭐야 여기는 심대? 오 여기는 어 여기는 무슨 오두막이 있네? 어 이것도 쉽다 이것도 쉬워 찾았어 짠 우리 금방 탈출할 수 있겠다 어 그러니까 아 여기 갑자기 졸려 도서관이다 아우 정돈에다 너무 졸려네 도서관만 오면 졸린 마법 어 어떡해 아 나 안 움직일래 아야 아차 우리 탈출해야지 아 맞아 맞아 빨리 탈출해야지 어 이거는 진짜 어렵다 아마 책 사이에 있지 않을까? 없는데 여기 다 위에도 없어 큰일 났다 어 어렵다 어려워 갇혔어 우리 그때까진 맛보기였나봐 오 어 찾았다 찾았다 이쪽 아 자 탈출하자 쇽 어 여기는 어 춤을 춰줘볼까 rection 여러분데서는 또 춤을 춰줘야지 딴딴딴딴딴 딴딴딴딴 딴 딴 딴딴딴딴 딴 하하하하하 아 여기는 춤을 춰가지고 못 나가게 하려고 했나봐 여기 어 또 눌러야겠어 여기 문 닫혔다 셰어ảng 하자 오 앗 fictional 손이 시려워 뻥 격두야 요즘에 그런 노래 안해 렛이 고 렛이 고 렛이 고 에취 여기 울라프가 있어서 렛이 고를 불러야지 렛이 고 어디 보자 이번에는 어디 있을까 격두야 어서 찾아봐 나 이러다가 냉동상어가 되겠어 에취 트리 밑에 일단 빨리 가야지 어 여기는 무슨 알록달록 물약이 어허 어디 있을까요? 어 그러게 보이지가 않네 이번에는 어 찾았다 찾았다 여기 어 나가야지 휴 이제 10단계야 오 아주 쉽구만 잘 안보인다 큰일났다 큰일났어 잠잠 더 어려워지고 있어 여깄다 어디 어허허허 자 트리 어 누구야 이거 어허허허 자 오늘 한번 컴퓨터 시간입니다 경두학생 네 선생님 타자 속도 몇 나오죠? 어 500타요 500타요? 아니 이럴수가 아 제가 소음을 듣겠습니다 선생님 어허 어허 윈투학생 네 매를 맞아야되요 여기 나오세요 어 매요 갑자기요?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아야 엄마한테 잃을거에요 아 죄송해요 이거는 책상쪽에 오 찾았어 책상 서랍에 경두야 너 옛날에 여기 책상 서랍에 책 안넣고 도시락만 넣고 다녔다는 소문이 있던데 음 조용히 해 그런건 비밀이야 알겠어 아 참 나 혼자 나가야지 사실이라는거지 어 어 뭐야 미로야 미로 어 어떡해 난 반대쪽으로 가볼게 그럼 나 여쭈어 어 뭐야 이거 어허 어허 어렵다 이거 어허 아니야 어 어 나 찾았어 바로 그런데 어디 있어 너 어헣헣 어헣헣 어헣 그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디라고 해야되지 아니 모르겠다 형 돼 그냥 기다릴게 어허허허허허헠허허허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행들여에요 기를 외워서 봐야겠구나 여기여여여여여여 여기여여여여여여여여 이쪽 Row 이쪽 안 돼 경뚜야 조심해 어우 얼어서 다행이다 얼어서 퐁당 퐁당 이거 얼음 위에서 뛰어놀면 안 돼요 또린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네네 조심하세요 너도 조심해야 돼 조심하라니까 어 여깄다 찾았다 어 벌써? 너 왜 이렇게 잘 찾아 경뚜야? 어 이거 잘 보이는 거 아니야? 어 어디 어디? 여기 어디 어디? 어디서 눌렀어 뭐야 어디야? 여기 위에 아 아 뭐야 우와 이거 진짜 안 보인다 이거 이거였어? 아닌데 어디지? 여기 여기 아 저 위에 있었구나 민토야 이것도 안 보이다니 등잔빛이 어둡다더니 가볼까 뭐야 이거 안 돼 컴퓨터실이 컴퓨터실이 망했어 선생님 일어나세요 주무시면 안 돼요 이떼야 나는 한숨을 자고 있을 테니 알아서 찾아 어 그 그래 그러면 편집으로 여기 방귀 나오게 해야지 안돼 어우 냄새 어우 냄새 이번에도 왠지 책상 서랍 밑에 있을 거 같은데 어 여깄다 여깄다 버튼 클릭 탈출 오 교실 맵에선 잘 찾네 공부하기가 싫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와 이거 진짜 못 찾을 뻔했어 형투야 너가 지금 밟고 있는 거 똥이야 똥 아 냄새 저기 빨리 누르고 와 이미 밟은 거 어쩔 수 없다 절로 가 잠시만 나 잠깐 이쪽에 있잖아 와 진짜 안 보인다 이거 그래 이거 엄청 안 보여 벗어 나가자 똥 냄새가서 안 되겠어 아니 내가 거인이 됐어 쇽 쇽 뭐야 이거 어떻게 들어갔어 어이 이럴수가 어서오세요 이거는 어디 보자 어디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거 창문을 똑같이 해놨을 거 같아 아 이 창문을 한번 다 눌러보자 아닌가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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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여기 밑에 막 이런 거 눌러야 되는 거 아냐 이쪽 아 아닌데 뭐지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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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여기 여기 있었어 버튼 클릭 가자 아 이건 너무 쉬워 어 어디? 어 여깄다 빵꾸가 났잖아 그니까 이거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흠흠 그런 겁니다 흠 아흠 와 이거 진짜 어렵겠다 요즘 많이 먹었더니 살이 쪄가지고 여기 안 지나다녀줘 어 으쨰 오 어디 있는 걸까 민뚜야 나는 찾았어 안녕 나 먼저 갈게 같이 가 어디 있었는지 아 여기 있었구나 같이 가 여기는 뭐지? 어 어 여기 있다 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이제 21단계 얼마 안 남았어 우와 여기 이쁘다 코리 꼬께 귀여워 어디 여기 어디 어디? 하하하하하하 불가사리도 귀엽다 어우 귀여워 와 아 잠깐 귀여움에 현혹될 뻔했잖아 얼른 찾고 나가자 오 정신차려 어.. 어디있지? 갇혔다 어 여기다가 찾았다 와 이거 진짜 대박 거기에 있었다고? 어.. 이휴 가자 어? 뭐야 끝.. 끝났나? 마지막 격? 어? 그냥 나갈 것 같은데? 어! 후이 격토야 다시 돌아왔어 우와 우리가 탈출을 했어 어허 격토야 그런데 너무 재밌었어 어허 나 시간 가는 줄 몰랐잖아 마녀 찾아서 한 번 더 보내달라고 하자 그래? 마녀씨 어딨어요? 어딨나요? 한 번 더 보내주세요